현대오피스의 최신형 와이어링 전동재봉기 WS-2002 사무실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재분할 수 있으며 제안서나 연구자료, 자료 보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. 1회 최대 20매 강력청공이 가능하고 최대 재봉매수는 120매, 청공수는 34홀입니다. 전동재봉기로 빠른 일처리를 도와주며 링사이즈 측정기와 링사이즈 가이드, 청공핀수 조절은 5핀까지 가능하여 좀 더 다양한 재분을 할 수 있습니다. 링거치대로 보다 편리한 재분이 가능하고 접이식 재분판으로 공간회룡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. 링보관함과 표지보관함이 따로 있어 더욱 빠른 재분과 제품 사용설명이 기재되어 초보자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옆쪽에 넓은 파지암에는 긴급파지암도 장착되어 파지가 꽉 차서 쉽게 빠지지 않을 때 해결해주는 멀티 기능입니다. 링보관함과 표지암도 장착되어 링보관함과 표지암도 장착되어 새기소은 장착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현대오피스는 한국 최대 규모의 대형 물류 시스템으로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을 갖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약속드리며 국내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. 또 본사 자체 철저한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송 포장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제품의 누락이나 오배송을 원천 차단해 고객님의 안심 구매를 보장합니다.